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족상담 공부합시다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물론 가족상담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면 관련 전공생들은 그냥 지금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족상담과 관련한 전공서 두 권을 제가 요약한 노트를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가족상담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잠깐 제가 마이크를 조금 당길게요. 네 소리가 났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한 것은 상담 심리적인 어느 정도의 기초가 바탕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만 여기 가족상담 관련 정신역동적 가족치료라든지 앞으로 쭉 나오게 되는 가족상담 이론들이 상담 심리 그 이론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많은 상당 부분 그 상담 심리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도 있어요. 특히 이 정신역동적 가족상담에서도 이게 다른 말로는 주로 대상관계 가족상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담 심리에서 나오는 이론과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역동적 가족상담의 주요 인물부터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정신역동적 가족상담이라는 것은 부모 혹은 주양육자의 돌봄이 유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 형성 및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위니컷, 말러, 코헛, 멜라니 클라인, 컨버그 등등이 있습니다만 주요 인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니컷의 위니컷은 가장 핵심만 얘기를 드릴게요. 위니컷은 홀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탱하기죠. 즉 지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한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피로를 제공하는 그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딩, 지탱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말러, 그 다음 말러 같은 경우는 분리 그리고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독립은 개별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분리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유아가 건강한 분리와 독립을 위해서 어머니는 안전한 기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정말 핵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 한 분 한 분의 이론을 이렇게 두세 줄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개론서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헛, 코헛은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유아는 자기를 돌보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엄마라는 환경이 공감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돌봄을 제공을 하면 건강한 자기애성으로 발달시킨다. 건강한 자기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유아는 엄마인 자기 대상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지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책임감 있고 공감적인 그런 돌봄을 제공을 한다면 건강한 자기애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멜라니 클라인은 환상, 분열, 투사의 방어기제라는 용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능이 중요하지만 클라인은 대상과의 그런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열, 투사, 방어기제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 분열, 그런 투사의 방어기제 같은 경우는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컨버그는 클라인의 그런 분열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경계선 성격을 이해하면서 개념화시킨 학자입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공격성이 분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분열을 통해서 유지된 그런 셀프는 자신의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good and bad를 통합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컨버그는 경계선 성격을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신경증은 억압을 사용을 하고 정신증은 방어 분리를 한다고 보았죠. 참고로 경계선 성격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계선 성격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 줄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거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책을 보시거나 관련 검색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가족 상담은 개인이 이런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방식의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현재 겪는 문제는 내담자가 어릴 적 대상인 주양육자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즉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현재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대상이 바뀌어도 관계 패턴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대중적인 심리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읽고 리뷰한 책에서도 정말 엄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직장 상사와의 어떤 관계 패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패턴을 봤더니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 패턴이 그대로 그 직장 상사에게도 영향을 미쳤더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대상관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관계 가족상담에 방금은 주요 인물을 보았고요. 이번엔 주요 개념을 볼게요. 일단 대상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유아의 외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이란 것은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정신적 표상과 상호작용의 틀로 내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는 자기 표상, 대상 표상 그리고 이 둘을 연결짓는 정서 상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 중에 첫 번째 환상 혹은 전능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아가 어머니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환상은 좋고 나쁨이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감정을 내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커가면서 알게 되고요. 유아는 이런 자신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과 투사 그리고 동일시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할 때 가족 구성원의 환상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그 내면의 역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이 정도면 충분한 어머니입니다. Good enough mothering이라고 하죠. 유아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유아는 전능의 환상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엄마와 하나 됨으로써 자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엄마와의 그런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따라서 엄마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닌 유아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고 채워주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한 어머니 개념입니다. 그 다음 대상전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엄마를 대신하는 대처물 예를 들면 고민형, 담요 이런 게 있겠죠. 대상전의물은 이런 자기 구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려는 어떤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내사, 동일시, 내면화 가정 이런 주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씩 얘기 드릴게요. 외부의 그런 존재로서의 대상이 내부 세계로 들어옴으로 유아의 그 마음 안에 정신적인 형상으로 남는 것이 내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고 나쁨의 이런 구분이 없이 조직되지 않은 채로 자기 안으로 이렇게 던져넣는 식의 내사를 하는 거죠. 아주 어릴 때는. 그런데 점점 통합해 가면서, 통합이 되어 가면서 내면화 과정을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면화 과정에서는 두 번째,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엄마가 유아에게 긍정적으로 너무 예쁜 우리 딸,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아이도 동일하게 인형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그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물 엄마를 대체하는, 대체물까지는 아니지만 인형이라든지 그런 대상에게 너무 예쁜 우리 인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곰인형 이렇게 쭉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또 모방하고 이런 동일시를 하는 과정을 겹치면서 내면적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사가 동일시보다 좀 더 무의식적이라고 합니다. 분열, 네 분열, 분열이란 말은 참 많이 쓰이죠. 유아가 초기 양육자와의 그런 경험에서 만족과 불만족 혹은 좋음, 나쁨 등 이런 원시적인 방어적인 분열을 합니다. 발달 초기의 그런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이죠. 이게 근데 이것이 고착되면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시키지 못하게 되고요. 또 성인이 된 이후에 대인관계가 매우 불안장해집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혹은 사회적으로 이런 성공, 실패, 혹은 난 유능해, 혹은 난 쓸모없어 등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통합시키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과 통합시키지 못하는 생각이 경계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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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성격장애의 그런 원조 그리고 이런 영향을 주죠. 컴버그가 얘기했던 그 다음에 투사. 투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외부의 경험을 안으로 쏘는 것이 내사였다면 내부적인 상태를 외부로 쏘는 것이 투사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결과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 대상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어기제죠. 요한은 이런 발달 초기 단계의 이런 분열의 자아구조에 이렇게 머물게 됨으로써 좋음과 나쁨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쁨을 외부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만 계속 하려고 하면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착되면 성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대부분의 투사는 많이 쓰는 방어기제이지만 이런 투사적인 성격은 예를 들면 시험을 망친 학생이 낮은 성적을 받은 자신은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투사를 통해서 출제한 선생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투사적 성격으로 이렇게 발달될 수가 있는 거죠. 고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일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너 화났지? 너 화났지? 너 화났는 거 맞잖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진짜 상대방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므로써 그러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아 그래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겁봐 너 화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너 화났잖아 겁봐 이렇게 확인까지 확인사살까지 이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타인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화가 났으면서 상대방한테 계속 너 화났지 화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화가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타인에게 있다고 믿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 타인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유아의 어떤 내면에 짜증이라는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대상인 엄마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보내서 실제로 엄마가 짜증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의 그 상대방의 대상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만들고 또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막상 자신 그 본인은 차분해집니다. 좀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개인이 수용하기 힘든 어떤 내적인 특성을 대상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으로 하여금 이에 일치된 행동과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투사적 동일시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런 의존 욕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욕구를 계속 투사하고 또 계속 도움을 제공을 하거나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스스로 의전적인 그런 존재로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투사적 동일시 종류가 있어요. 바로 의존성, 힘, 성, 환심사기 이런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의존성은 초기 어머니가 과잉보호 혹은 허용적인 태도로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대신한 경우에 그 아이는 난 스스로 할 수 없다. 무기력해지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약함이라든지 그런 무력함을 드러내고요. 또 상대방의 끝없는 돌봄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의존성 투사적 동일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힘은 초기 관계에서 난 널 돌보기가 힘들어 엄마가 너가 날 좀 돌받아오 혹은 나는 널 원치 않았어 혹은 너 필요 없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아이는 나는 이제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상의 행동을 이렇게 조종과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넌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내가 통제해야 돼. 내가 널 조절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넌 나로 인해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대인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힘 이런 통제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어떤 무능력함을 유발하는 그런 지배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심사기는 초기 관계에서 양육자로부터 자신의 희생과 이런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감사히 여기도록 요구받는 경우에 개인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환심을 사는 어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수고로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런 내적 표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정, 감사를 유발하는 환심사기, 투사적 동일시가 상호작용할 때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와 또 그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팽창된 자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말 많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래도 재밌어요. 팽창된 자기, 유아가 초기와 그런 초기에 엄마와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지나치게 거부를 한다든지 야단을 치거나 하면은 이런 부모의 무서운 형상은 내면화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앞에 힘없고 초라한 그런 자기 모습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자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내면의 통합을 위한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팽창된 자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면은 부모의 무서운 그런 형상을 내면화하게 되고 그 앞에 힘없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생기게 되는 게 바로 팽창된 자기입니다. 반대로 또 축소된 자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는데요. 정수기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엄마가 통제하는 그런 모습에서 유아가 자신의 욕구에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엄마의 욕구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인한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부적절감, 이런 자신감 하락, 이런 자기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시 부모한테 야단을 맞게 되고 거기서 좌절감, 비참함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자기 내면으로 내면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된 정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을 점점 축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축소된 자기. 여기까지 간단하게 대상관계,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이 있죠. 꼭 대상관계 가족 상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상관계 가족 상담의 목표는 현재의 이런 가족관계를 왜곡시키는 과거 혹은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실의 가족과 건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자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인 경험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고요. 또 인식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적인 상담은 어떤 가족원들의 통찰 그리고 이해력 높이기에 집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되지 않은 이런 좋고 나쁨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형태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좀 극단적인 거. 공부를 잘해야지만 좋은 아이다. 아니면 나는 나쁜 아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담 기법 및 치료자의 역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가족상담의 기법과 그리고 치료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그 양육자가 허용해주고 이렇게 수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이에게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은 수용하는 언어를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지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현재의 감정을 수용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공감과 지탱하기 함께 버텨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상담자도 함께 버텨주는 거죠. 그 가족 구성원과 그리고 해석 이거는 굉장히 필수 기법인데요. 대상관계 가족상담에서 해석은 내담자나 가족원들에게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호소하는 그런 가족관계의 문제의 원인을 과거의 가족원의 어린 시절 그런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지어서 이해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직면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해석이라는 이런 기법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족원은 스스로와 그리고 가족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통합도 가능해지는 어떤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법은 훈습. 훈습은 적용과 토론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통찰만 가지고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도 행동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훈습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자의 해석이 있은 후에 남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내가 화가 난 걸 남편에게 투사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화가 났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직접 가서 화가 났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과정이 훈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과정에서 남편이 저건 화난 게 아닐까라고 아내가 혼자 생각했죠. 근데 알고 왔더니 아내 자신이 화가 난 걸 남편에게 투사했다는 것을 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이 화가 났는지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훈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대상관계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이 이런 고질적인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어떤 패턴 그리고 어떤 부분에 투사적 동일시가 있는지 그리고 분열 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면 상담자는 가족원들이 투사적 동일시 분열이 아닌 다른 상호작용 방식이 있음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그대로의 상대방 그리고 가족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적합하게 서로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대상관계 가족 상담입니다. 자 그럼 대상관계 가족 상담 정리는 끝났고요.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그 다음은 보헨의 다세대 가족 상담, 보헨의 다세대 가족 치료 부분입니다. 먼저 이론적인 배경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대상관계보다 원가족을 특히 3세대 이상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개인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바라볼 때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조 그리고 관계를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보헨의 이론은 그 체계 이론이라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에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래서 가족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들의 합 이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위 체계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의 요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헨의 다세대 이론, 다세대 가족 상담 주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자아 분화, 자아 분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헨의 핵심 개념입니다. 개인이 원가족의 어떤 정서적인 융합에서 벗어나서 이런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불안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온전한 나로서 현명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아 분화라는 것은 정신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그러니까 사고 기능이 감정 기능에서 원활하게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정신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신념과 어떤 독립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분화라는 것은 좀 반대되는 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분화의 반대는 융합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단절 관계도 있는데 그 밑바탕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아 분화라는 것은 이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보았죠. 그리고 자아 분화 수준이 있어요. 자아 분화가 0하고 100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수준이 다 있는데 자아 분화 수준이 높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과대 기능, 과소 기능 있습니다. 근데 과대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런 아낌없는 희생을 하고 그런데 과소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증상을 드러내면서 타인에 반응하는 것을 매우 버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능은 보통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 아내가 과대면 과대 기능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과소 기능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대 기능을 하는 아내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소 기능의 남편은 우울증, 무기력감 이런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둘 다 어떤 다른 반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긴 하지만 한 명은 과대 기능으로 나타나고 한 명은 과소 기능으로 나타났지만 둘 다 똑같이 그 밑바탕은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여기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떤지 그리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떤지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기 조절을 하면서 충분한 사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죠. 그리고 감정과 이성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요.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스스로 알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런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당장의 불안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막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타인에게 맹종하거나 무조건적인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고 혹은 객관적인 사실과 어떤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민감하고 또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누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여기까지 본 것이 바로 자아분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보헨의 다세대 가족 상담의 두 번째 개념인 정서적 삼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정서적인 역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어떤 역기능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다기보다는 제3자를 투입해서 그 제3자에게 에너지 방향을 확 트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두 사람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갈등 있는 부부와 자녀가 만드는 삼각관계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괜히 애한테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 나머지 자녀는 두 명 중 자녀가 두 명일 때 한 명의 자녀는 이렇게 희생양이 될 수가 있어요. 정서적 삼각관계에. 그런데 나머지 한 자녀는 부모의 불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3자가 사람이라든지 꼭 가족 구성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연녀라든지 공부, 공부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어떤 그런 불안한 두 명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삼각관계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막 실제로 막 삼각관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서적인 역동인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아들이 오랫동안 불화를 겪을 경우에 엄마와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안정에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부부 사이 문제는 이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동정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또 아버지와 한 편이 되죠. 그래서 엄마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긴장이 커질수록 한쪽 부모와 이런 자녀 사이에 어떤 과도한 애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모양의 가족의 어떤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시도를 하는 자녀는 어떤 증상이라는 모습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되고 용어, 전문 용어로 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념 방금까지 한 것은 정서적 삼각관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핵가족 정서 과정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헨의 다세대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정서 과정이 뭐냐 핵가족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정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단절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원가족에서 투사 과정에서 개입된 자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이렇게 융합된 자녀가 원가족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정서적, 물리적 접촉을 아예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단절은 융합의 문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정서적 단절의 두 가지 표시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과 독립성의 과정입니다. 보헨에 의하면 부모와 이런 정서적 단절이 심한 자녀일수록 부모와 가족 문제를 좀 과장을 하고요. 자신의 긴장과 어떤 문제가 전부 다 부모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립 그리고 소외에 대한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애착이라든지 의존도가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한 사람은 다시 또 자신의 이런 핵가족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융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긴장과 문제가 생길 때 역시 정서적 단절 그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멀리 달아나버리거나 거부해버린 가족을 거부하거나 혼자서 격리시키거나 고립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족에서 차지하던 어떤 위치에 정서적으로 붙잡혀 있는 한 개인적 성장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핵가족 정서 과정의 의미였고요. 그 다음 개념으로 가족 투사 과정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불안이 투사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주로 미성숙한 부모가 어떤 자신의 미분화와 이런 불안을 다루고요.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녀에게 정서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방어기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투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굉장히 수동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수동적인 아버지는 아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불안에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런 불안에 투사된 이런 자녀는 엄마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 집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마의 불안에 투사된 자녀는 더욱 위축되고 또 엄마는 더 자녀에게 과잉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로써 자녀가 이런 심리적인 손상과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자분화 수준이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의 문제가 100% 또 부모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순환적인 인가론에 의해서 다세대 전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모 또한 그 윗세대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흐름이 세대를 타고 흐른다는 거죠. 다세대 전수 과정. 그래서 보혜는 다세대 가족 상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개념은 출생순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혜는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순위가 매우 관련이 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출생순위와 이런 불안의 관계에서 봤을 때요. 가족 투사 과정에 개입된 첫 번째, 첫째, 그쵸? 첫째의 경우에 더 권위적이고 규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셋째라든지 아니면 막내, 막내는 좀 혼란된 성격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혹은 첫째 아이가 성인아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도 하고요. 혹은 모범생 역할을 할 경우에는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는 둘째나 셋째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첫째는 더욱 권위적이고 모범적이고 성인아이의 역할에 좀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아 분화 수준이 출생순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아, 제가 왜 잠깐 멈췄냐면은 여기 핸드폰에서 뭐가 때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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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꺼진 줄 알고요. 네, 이렇게 출생순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정서 과정이라는 개념,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거는 가족 체계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불안이 증가를 하면 또 하위 집단끼리 또 융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 공포심, 회피, 불신, 이런 폭력,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인 정서 과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헨의 다세대 가족 상담의 상담 목표 그리고 치료 목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보헨은 가족 체계, 체계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서 오는 그런 불안 불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불안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그 이상에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죠.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각 구성원들의 자아 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헨의 이 이론이 가족 전체 체계를 가장 강조하지만 원가족 전체의 변화가 아닌 각 구성원이 원가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각 구성원들의 변화가 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표는 삼각관계의 해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각관계, 정서적 삼각관계 이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제3자가 이렇게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3자에게만 집중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삼각관계의 전체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가족 상담사는. 문제나 어떤 증상을 드러낸 그 개인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보헨 이론에서는 가족 내에 중요한 그런 문제는 불안과 정서적인 융합이기 때문에 치료 목표는 세대에 걸쳐서 누적된 그런 불안을 감소시키고 또 자아 분화 수준을 높여서 삼각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또 다음 세대로 전술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가족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족 내의 불안을 탐색한 후에 그 감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삼각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탈삼각관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총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는 건 개인 그리고 핵가족 확대가족까지 이렇게 가족 가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가 증상과 관련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가족 내 불안 감소 단계에서는 보헨이론은 불안이 곧 정서적인 융합을 가져온다고 봤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불안해하는 그런 이유를 인식을 해야 되고 잘 대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삼각관계 정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걸쳐서 반복되는 그런 삼각관계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증상과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삼각관계 범위를 정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탈삼각관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개인이 가족 안에서 정서적인 갈등을 하는 대신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가족의 반응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도록 돕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부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먼저 진정되게 한 후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보헨의 다세대 가족 상담에서 이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 우선 상담자 자체가 자아 문화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아무나 못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부부라든지 이런 가족 구성원이 상담자와 새로운 긍정적인 이런 삼각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할 때 이를 좀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본래의 원가족에서 그런 정서적 삼각관계에 자꾸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가족 상담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면 이 원래 원가족이 또 새롭게 이 상담자와 또 삼각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담자는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때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렇게 치료적인 이것을 긍정적으로 치료적인 삼각관계로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를 해야 하고요. 또 이런 가족의 이런 감정적인 동료를 좀 진정시키고 자아 분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촉진자 이런 코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보헨의 다세대 가족 상담의 치료 기법 상담 기법 알려드릴게요. 총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도. 이거는 평가 도구로 활용을 하지만 내담자가 좀 치조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할 필요가 있고요. 과정 질문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다른 말로 코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정이라는 게요. 내 마음속의 생각, 감정의 흐름, 혹은 이런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의 움직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정 질문이란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지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상담자가 아내에게 남편이 아이를 심하게 혼내고 아이를 막 이렇게 다그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은 아내에게 큰아이가 게임만 한다고 아빠한테 혼나고 있을 때 동생은 뭘 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과정 질문은요. 가족이 어떤 체계적인 특징에 대해서 깨닫고 한 두 사람만 비난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가족이 체계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돕고 변화를 하도록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법은 나 입장 취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현재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메시지 전달법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법은 관계 실험 혹은 관계성 실험이라는 기법인데 이거는 평소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삼각관계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과 혹은 도망치려는 사람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 용어로서는 추적자 혹은 도망자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이고요. 대개 이런 추적자들의 특징이 남편과 좀 더 결속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좀 더 집착하려는 것과 반대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망자를 쫓는 이유가 뭐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왜 자꾸 그렇게 집착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혹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남편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이렇게 도망자에게도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연습시키고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남편에게 집착하고 다그치던 아내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맨날 도망치던 남편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좀 표현하도록 반대의 행동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보앤의 다세대 상담, 가족 상담의 기법 네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앤의 가족 상담이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게 끝이네요. 그래서 보앤의 가족 상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단일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보앤에 관련해서는 또 전공서적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그마한 책들을 통해서는 많이 접했지만 보앤 것만 따로는 공부를 안 해서 저는 또 그 책을 따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럴 때 되면 다시 또 그 보앤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